네 28번째 언어 특성 활용하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언어 특성 활용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각각의 언어 별 그 발전 방향 이라든지 어떤 언어에 대한 특성 특징들을 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어 우리가 언어 특성 혹은 뭐 프로그램 특성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언어 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 언제 나왔는지 어 이런 부분을 서로 분류할 수는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 화 할 때 어 언어 별의 특성을 을 주고 그 언어에 대해서 어떤 어 해당 언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어 나올 것으로 그 추론 추측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게 언어 프로그램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발전 에 대해서 나오죠 뭐 60년대 60년대 이전 60년대 그리고 어 70년대에 나왔던 언어 그리고 80년대 언어 그 다음에 어 90년대 이후로 나왔던 그런 언어들이 어 바로 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게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언어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바 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스크립트 언어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자바 스크립트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그 파이썬 요즘에 최근 들어서 빅데이터라는 그 빅데이터 어 백데이터 혹은 뭐 어 ai 라고 하죠 ai 이런 부분에서 관련해서 약간 좀 유연한 언어인 뭐 파이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루비 라는 언어도 어 어 한때 한 2000년 2010년도 초반 때는 한참 좀 음 학습을 많이 했던 그런 언어입니다 왜냐면 이 언어가 처음에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카카오톡 초기 버전을 그 루비로 어 개발 했다라는 소리 소문이 있어서 지금은 어 지금은 좀 루비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고 파이썬이 오히려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2010년도 초반만 해도 루비를 항상 관심이 에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언어는 각각의 그 시대별 특성 특징에 따라서 그 선호하는 언어가 달라져요 지금은 파이썬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어떤 뭐 금융권 이라든지 어떤 어 대고객 서비스를 할 때는 웹 기반으로 서비스를 많이 하죠 이럴 때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언어가 바로 자바죠 우리가 안드로이드 프로그램도 안드로이드 어플을 개발할 때도 자바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어떤 뭐 대용량 서비스를 처리할 때 어 자바를 이용해서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바는 요즘에 어 요즘에도 그렇고 전통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다 그리고 우리 시언어 시언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알고리즘 이라든지 자료 구조에 대한 기초가 되는 그런 음 언어 중에서 어 대표적인 대표적인 언어를 꼽자고 하면 바로 시언어가 될 수 있어요 시언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 볼 언어는 지금 체크한 언어들이에요 어떤 어 c언어 파이썬 그리고 루비 정도는 이건 약간 중요도는 떨어져요 루비는 어 그리고 자바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서 어 더불어서 여기 코볼 이라는 거 그리고 어셈블리 이 정도 그리고 파스카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 두 가지는 왜 알아두냐 프로그래밍의 프로그램 언어의 시초에 가깝다 라는 이유 때문에 어 코볼 이라든지 어셈블리 이런 부분 어 이 두 가지 언어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어셈블리 하고 그 코볼은 알아두시고 우리는 어 그리고 c나 아니 파이썬 루비 자바 그리고 파스칼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음 우리 응용 프로그램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언어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뭐 c++ 이라든지 c샵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중요도가 떨어진다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빈도수를 봤을 때 그 루비 자바 파이썬 c 파스칼 이 정도가 가장 빈도수가 높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 라든지 코볼 같은 경우는 우리 프로그램의 시초를 따질 때 어떤 저그 번호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를 따질 때 바로 어셈블리 라든지 코볼을 지칭을 많이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어 각각 언어 프로그램에 대한 그 특징이에요 이 특징에 대해서는 어 알아두셔야 되요 어 안타깝겠지만 우리는 이걸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특징에 대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이것 뿐만이 아니라 바로 뒤에 넘어가 보면 프로그램 언어 유형 언어의 유형 분류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저그 번호 고급 언어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여기서 여기서 코볼 코볼 이나 음 어셈블리 어셈블리를 저그 번호 라고 얘기했고 고급 언어는 뭐 자바 정도는 해당 될 것 같아요 자바는 아니면 파이썬 정도가 해당 될 것 같은데 어 이 저그 번호하고 고급 언어의 기준은 뭐냐면 어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되는 언어가 바로 자바 파이썬 등 고급 언어에 속한다 저그 번호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언어가 바로 저그 번호다 아까 제가 코볼하고 어셈블리 어셈블리는 어떤 것 때문에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프로그램 언어의 시초 를 따질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코볼 어셈블리 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초가 되는 언어는 사실 뭐 사람의 가장 사람의 언어에 가장 가까운 어 언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계적인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고급 언어 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걸 얘기를 하냐 바로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바로 고급 언어에 해당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급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뭐 자바 파이썬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저그 번호에 가장 가까운 것은 코볼하고 어셈블리 정도가 될 것 같다 라는 부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어 여기 실행 방식에 따른 분류 언어 명령형 함수형 논리형 객체지향형 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객체지향에 대한 특징을 뒷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객체지향은 항상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다 라는 거 알아 두시고 나머지는 그 해당되는 언어에 대한 특징 혹은 해당되는 언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구형 기법에 따른 분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고 컴파일러 하고 인터프린터에 대해서는 개념 정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컴파일러가 뭔지 인터프린터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언급하고 넘어가 언급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컴파일러 정도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럼 컴파일러가 뭐냐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도구로 컴파일 언어의 컴파일 방식의 언어를 모두 컴파일러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인 건 뭐 파스카 아까 봤던 C 정도가 될 것 같고 네 아이고 네 그리고 인터프린터는 뭐냐면 프로그램 문장은 하나씩 번역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어 여기서 봤을 때는 뭐 스노볼 이라든지 아니면 어 프로로그 뭐 베이직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특징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우 우 중요하다 그래서 객체지향은 뭐 객체 속성 클래스 그 다음에 메시지 메소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 요소도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클래스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죠 이 클래스가 무엇인지 어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객체를 표현하는 추상 데이터 타입을 객체를 생성하는 틀 객체를 생성하는 틀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 이 객클래스 라는 것은 뭐 자바라 c++ 등에서 사용한다 라는 점 음 그리고 뒷부분 가면 참고사항 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상 참고사항 이지만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어 그런 부분입니다 어 왜 알아두셔야 되냐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어 객체지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다음과 같은 객체지향의 설계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객체지향 기본 원칙 그리고 절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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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인가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우리 항상 나왔어요 우리가 뭐 자바 예를 들어서 자바 프로그램을 내가 좀 해 그리고 이 자바 프로그램 기술로 가지고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 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항상 면접에서도 나오고 어떤 필단 문제에서도 항상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의 변화가 변경이 되었지만 2020년도 또 변경된 어 그런 과정으로 지금 시험을 보죠 하지만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에도 2020년 시험 이 전에도 우리 항상 우리 슬기 시험에서는 객체지향이라는 문제는 항상 꼭 나왔어요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왔다 그러면 우리 변경된 시험에서도 객체지향을 다루지는 않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험에서도 전과 같이 반드시 나올 문제 중에 하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원리를 봤을 때 뭐 단일 책임의 원칙 그리고 개방 폐쇄 원칙 리스커프 취향 원칙 인터페이스 분류 원칙 의존 관계 역전 원칙 이 다섯 가지와 객체지향 기본 원칙이 캡슐 추상 다형 그 다음에 정보윤리 상속성 정도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돼요 절차지향 프로그램은 바로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수행시키는 방법이고 객체지향은 객체와 객체 간의 통신을 통해서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려울 이해하기가 어려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절차지향 프로그램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이 쭉 있으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고 객체지향은 어떤 우리가 메소드라는 개념을 써요 메소드 A가 있고 메소드 A2가 있고 메소드 B1이 있고 메소드 B2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A 메소드에서 B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고 B1에서 A2를 호출할 수 있고 B2에서 A1을 호출할 수 있고 A1에서 B2를 호출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메소드별로 서로 호출할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객체지향이죠 이거 하나하나가 뭐가 돼요? 객체가 된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했을 때 어떤 순서대로 쭉 나가는 순서대로 쭉 이어지는 어떤 절차지향 프로그램이 아니라 객체가 객체와 객체 간의 통신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객체 지향 기본 원칙에 대해서 있는데 이 다섯 가지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암기 방법이 어렵다 라고 하면 암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외우세요 앞글자만 따서 캡슈다 정상 이렇게 외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캡슈라 추상화 다형성 정보 옴니 그 다음에 상속성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캡슈다 정상 그리고 단일 책임 그 다음에 개방 폐쇄 리스크 오프 체험 원칙 인터페이스 볼륨 원칙 의존 관계 역전 원칙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를 줄여서 그냥 솔리드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솔리드 이 플레임도 암기를 해 주시면 좋지만 이 플레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객체 지향 설계 원칙에 대해서 언어는 한글로는 쓸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물 여덟 번째 포인트의 언어 특성 활용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